잘생겼던 친척들은 좀 쑥스러우신가봐요? 네, 많이 쑥스럽습니다. 이렇게 한번 생겨봐야 이게 저런 말이 쏙 들어가지 재동형처럼 생겨봐야 재동형처럼 생겨봐야 이게 굉장히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재동형처럼 생겨봤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잘생겼나의 기분을 들으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확실히 돈 들인 값을 하고 정말 행복해요 정말 마지막 문자만 읽어볼게요 저는 이 사연을 좀 공감하고 하거든요 김태희씨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김태희씨도 같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건 무조건 남자분이구나 했네 가태희씨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리딩하는 날 뵀을 때 괜히 태프 태프 하는게 아니구나 태희는 예쁘다 해서 별명이 태프 씨인데 그걸 딱 공감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뵀을 때 아